월컴 투 토니 앤 줄리아 튜브! 토아리 옵니다! 안녕 안토니 줄리아 안녕 안녕 나는 안토니이고 나는 6살이에요 나는 줄리아이고 3살이에요 3살이에요? 아니요 5살이에요 와 오늘은 뭐 할거에요? 앞에 있는게 뭐죠? 이거는 우리 색종이 색종이로 접을거에요 뭘 접을거죠? 공룡 우와 이게 오리감이라는거구나 색종이로 색종이모양의 네모난 종이로 이 무서운 공룡을 만들건가봐요 뒤에는 여기 안에는 이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거에요 이렇게 다섯 종류의 공룡이 있나봐요 보여주세요 우와 안해보니깐 진짜 공룡을 만들 수 있는 종이가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요? 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안토니는 만들고 싶은 공룡이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그리고 줄리아는 큰 브라키오 브라키가사우루스네요 그러면 안토니는 스피노사우루스 종이로 만들거구요 우와 이거 큰 종이 파란색 종이가 두개 있네요 이거는 줄리아가 만들 종이예요 자 안토니 여기 보니까 설명서가 잘 나와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따라해보자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종이를 순서대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몇 번까지 했냐면요 지금 몇 번까지 했죠 안토니? 12번 11번, 12번 네 11번, 12번 모양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잡았어요 자 한번 계속해서 만들어볼까요? 와 안토니 이게 뭐야 위에 몸통이 만들어졌어 스피노사우루스인가? 네 이건 스피노사우루스에요 접는데 어땠어요? 쉬웠어요? 어려웠어요? 쉬웠어요 쉬웠어요? 아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? 네 하나하나 접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여기 자세에 보면 선이 있어서 선을 따라 접으면 잘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줄리아의 프라키오사우루스를 한번 만들어봐요 파란색 종이로 줄리아 준비됐어요? 응 한번 같이 해봐요 네 네 여기 프라키오사우루스를 만들 때 처음에 모양의 눈이 위에 있고 아래의 목 부분이 보이도록 색종이를 한 다음에 뒤집어서 반을 접으라고 나와요 지금 지금 네비가 열심히 접고 있어요 네 우와 크게 됐다 그리고 다시 펴서요 다시 펴죠? 다시 펴죠? 응 다시 펴서 이번에는 양쪽 옆을 접으래요 그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봐요 진리아 만든 거 한번 볼까요? 우와 멋있다 엄청 크네 멋있는 프라키오사우루스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프라키오사우루스가 원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몸통을 이제 만들 거예요 진리아 멋있네요 멋있네요 이제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선이 다 나와있어서 선이 다 나와있어서 선 대로 접기만 하면 돼요 순서에 맞도록 이제 몸통을 한번 만들어봐요 네 네 안토니랑 줄리아랑 만든 거 한번 볼까 스피노사우루스 하고 안토니 한번 보여줄래? 멋있다 이게 얼굴하고 몸하고 따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? 오이가미 종이로 종이로? 종이로 따로 만들어서 몸하고 얼굴하고 붙인 거예요? 네 풀로 붙인 거예요? 네 그 다음에 우와 얘는 누구야? 얘는 브라키오사우루스네 줄리아 우와 엄청 크다 우와 무서워 자 얘는 아 여기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공룡이 사는 동네가 있네 와 안토니 줄리아 완성됐네요 공룡이 안토니가 만든 이름은 뭐예요 공룡 이름은?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와 주황색이 아주 멋있게 생겼다 보니까 이빨도 있는 거 같은데 네 맞아요 오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예요? 공룡 이름이 뭐예요? 줄리아가 만든 거는요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써 있는데 맞아요? 네 파란색 공룡이네 이 공룡은 이 공룡은 어떻게 만들었어요? 줄리아는 음 어 아니 나는 이 스피노사우루스를 네 이렇게 이빨이 있는 스피노사우루스를 만들고 싶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큰 이 공룡을 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큰 공룡을 골랐어요? 브라키오사우루스로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번에는 친구들한테 뭘 보여줄 거예요? 다음에는 이 종이로 다른 걸 보여줄 거예요 다른 공룡을 만들 거예요? 네 이거는 날개 공룡이고 날개가 있는 공룡이고요 이거는 얘고요 티라노스 얘고 티라노사우루스도 만들 수 있는 게 종이가 있네요 와 재밌겠다 다음에 또 또 만들어요 같이 알겠죠? 네 안녕 얘들아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잘가 잘가 구독과 좋아요